이제 우승자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너무 떨려 너무 떨려. 어우 나 오늘 물이 벌컥 벌컥 들어가네. 현수랑 세계만 최종 우승자. 현수랑 세계만 최종 우승자는 강수석! 강수석! 홍수석이신 비빔 탄탄입니다. 강수석! 저희가 좀 시간을 많이 빼드릴게요. 왜냐면 감사 인사를 전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일단 홍콩에 있는 우리 재민아 엄마가 1등에서 통...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 제품 가지고 가가지고 엄마가 그 집에 다 학교 나눠주고 그리고 여보 정말 여기까지 보내줘서 고맙고 정말 제품 가지고 가고 그리고 우리 집에 온 우리 미카산 그리고 샬메인 페기 그리고 엘레나 그리고 지젤 그리고 말고 그리고 우리 재민이 친구들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홍콩에 계신 우리 교민 여러분 그리고 저희 아파트에 있는 저희 한인 반상회가 있거든요. 제가 한턱 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전국 편의점에서 강수정의 홍콩식 비빔 탄탄면을 맛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빔 탄탄면은 밀키트로 지금 바로 온라인 몰에서 주문하시면 배송 매니저님이 배송해드리고요. 다음 주에 더욱더 아침 저녁 메뉴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